솜씨기요. 수면요. 수면요. 5대가 있는데 기본 요소는 3대 요소. 우리가 여기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. 식욕을 채워가지고 있는데 이걸 맛있게 하려면 무슨 솜씨가 있어야 돼요? 솜씨가 있어야 돼요. 솜씨. 아무나 다 요리를 할 수 있지만 맛은 다 틀리다. 여기 백 원장님이 최고의 솜씨를 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인수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셨잖아요. 수면요은 잠깐 생략하고 솜 역시 솜씨. 다 기술이 틀립니다. 솜씨를 낼 수 있다면 솜씨에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말하지 않고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단지 어떤 그 특수한 사람들만 장기만 갖고 있는 족독같이 이렇게 원래 숨기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현재의 이야기에서는 다 갖춰졌습니다. 우리가 그것만 인정하지 않고 너무 휘쉬하고 멀리해서 그렇지 다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저는 다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강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전문가 과정 아니면 마스터 과정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제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. 오는 것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신만 불러고 이걸 개의해서 간단하게 3시간 정도 마스터 전문가 과정 그 아래 단계를 세분화하고 그 아래 단계를 분엌 그 아래 그리고 선생님